저는 이게 이제 오비 분들이 불러주시는 건데 공주라고 공주? 네 왜죠?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애용이 아니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티키티 애용이의 현진이에요 안녕 난 애용이야 말 안 들은 거야 고양이 같은 매력 애용 애용 현진이는 진짜 고양이 그 자체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맨날 애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석진 곳을 좋아해서 웅크려 있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애용 이러면 진짜 고양이 그 자체 같아요 현진 1번 갔다 Q. 애용 Q. 애용 역시 애용이는 나요? 역시 고양이는 나요? 10년이 지났을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30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에 들어 있지 않을까요? Q. 애용 빵이요 맛있어요 담백해요 Q. 애용 어떤 보자인지 좋아할까요? Q. 립스틱 립스틱 지갑 빵 Q. 빵 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원래 딱 CG로 위에서 딱 떨어지고 Q. 빵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 빵은 먹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크림이 어디 한 부분에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좀 여러 군데군데 발라줘야 돼요 이거를 맛있다 Q. 주로 햄버거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되게 저...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매일매일 잘 먹기 때문에 Q. 이 멤버랑 주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Q. 키틱 어 뭐야 헤헤헤헤헤헤 Q. 키틱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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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키틱 시가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입니다 시작! 오! 아니야! 오! 웃어요! 통과! 9월 하면 자꾸 비둘기가 생각이 나서 7월 언니가 생각이 나요 저희 멤버 999999999 자기야! 설날은 역시 떡국 전 하나 둘 셋 떡국! 화이팅! 화이팅! 한식 이용권을 드립니다! 하이! 하이! 네! 한식 이용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스를 한다면 시기요법 운동 하나 둘 셋 시기요법 안 먹습니다 잘 아! 좋아하는 걸 조금씩 먹습니다 정전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머리는 아프거든요 아유 머리 그러면 탈리아 음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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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죠? 네 알람 끄기 네 알람 끄기 앞에 더 아아 아아 네 네 네 모르면 스피드하게 나 보라색 네? 뭐? 뭐? 보라색? 네 혜진이 형 혜진이 형 혜진이는 예뻐요 2 둘 다 이쁜 거예요? 네 뷰 언니가 보기를 보셨대 정긍 와 라라라라 라라라라 어디 붙어 여기서 저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쁜 얼굴을 이렇게 막 썼으면 왜 막 쓸까 하는 멤버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막 쓰지 얼굴을? 하나, 둘, 셋! 한 번만 봐도 돼요? 이걸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끼리만 보다가 약간 성격이 지금은 되게 참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짱맛이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약간 뭐라 해야지? 감기약. 좋은 맘 맞아, 좋은 맘 맞아? 감기약 식감에 맛있는 맛이에요. 누구야? 새로 나왔죠? 아니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곳으로. 조용해진 팀. 맞아요. 이거 봐, 노리가 못해! 잠시만. 어떡해. 노리가 못해! 뭐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래 다같이 출발 늦게 일어나는 거 느리게 하는데 늦지 않는 거 먹어도 잘 안 찢는 체들 너는 낭스럽다 권이가 틀렸으면 뒤로 가야지 틀렸으면 뒤로 가야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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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세요 목소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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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자 꿈꿈꾸로 갈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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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며 하늘만큼 땅만큼도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지 뭐 한번 재봐 하늘하고 땅하고 재봐 나 아까 팔 길이 쟀어 팔 길이 근데 우주는 하늘 안에 있는 우주잖아 Donald 잘 colleg fun 쓴 구 אותו 아빠 블 loop 뽒 헐 음 알았어 오빠 사랑해 왜 왜 쟤 라 그냥 사랑해서 어 알았어 사랑해 에 miles 응 알았어. 오빠 사랑해. 왜 저래 했어? 그냥 사랑해서. 알았어 사랑해. 아무래도 12명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댄스 제발. 다리가 닿아야 돼요. 침대에 누웠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어난다. 됐습니다. 정답은요? 저는 감자튀김, 케찹에 안 먹어요. 그냥 본연의 맛을 즐깁니다. 여기가 미식가인데? 개인적으로 케찹 맛으로 먹기 때문에. 저는 애가 살짝 좋아요. 슈가 2층 침대에서 애가 조금 자다가 보통 사람들이 넘어지면 아! 아! 막 이러는데 츄는 넘어졌는데 아이고 넘어졌네. 아이고 가요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츄야 괜찮니?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체리 파이팅! 파이팅! 승선이는 파이팅! 이기자! 게임을 시작하지. 1, 2, 3, 4! 할 수 있어! 으앗!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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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ı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힘들 때 누가 나를 힘들 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나를 곁에 투딘 웰컴 투 루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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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오른쪽 사람을 보고 오른쪽 사람을 위한 칭찬을 한 번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해 2번 주오르나다 현진 숨을 이달 소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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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누구야 너무 슬프다 누군지 이 고백을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이브 언니 결국에 이러다 멈췄어? 저기요 이런 느낌 저기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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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수바 이스카다스 이겼어! 와 말도 안 돼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너무 많잖아 우리 노래가 뭐가 있지? 현진 현진 현진이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정답 이 멤버 좀 잔소리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멤버 좀 잔소리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멤버인데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 둘 셋 저는 약간 흐려주세요 이진아 둘이 제일 동갑이고 오래된 해서 할 말이 많겠지 이제 오래전부터 보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너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멋있게 잘해보자 피자 밖의 날씨가 저녁에는 여름 날씨가 좋아요 그때부터 전 그럼 이거 기념품으로 좀 수명하겠습니다 오빛이란 저희를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 왜냐하면 오빛이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네 오늘 오빛 오빛이 없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